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젯 저는 아이콘 동혁입니다 누가 칭찬을 해주면요 대부분 민망해서 쑥스러워서 혹은 어색해서 아우 아닙니다 아니에요 손사래를 칩니다 근데 또 너무 아니라고 부정하면 분위기에 머쓱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누가 칭찬을 하면 아이쿠 다 덕분이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날름 받아 먹어봅니다 그럼 오히려 상대방도 좋아하고 저도 더 기쁘더라고요 저도 더 기쁘더라고요 어 그러게요 진짜 칭찬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매번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 때 근데 매번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 때 어쩔 줄 몰라하는 리액션을 하는 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아우 아니에요 진짜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많은데 다 덕분이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나도 좋고 그렇게 칭찬해주시는 분도 힘이 너무 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칭찬 뭐가 있을까요 어 뭐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지만 어 전 뭐 동혁이는 너무 따뜻한 것 같아 동혁이는 너무 뭐 착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 잘 아직 모르겠지만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그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 우리 코닉이들한테도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 아우 뭐 입이 열 개라도 너무 부족하죠 우리 코닉이들은 음 정말 아휴 우리 아이콘 너무 사랑해주고 좋아해줘서 어 너무 해줄 말이 많은데 언제나 또 열심히 기다려주고 끝없이 굳굳이 약간 소나무처럼 딱 서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 자체가 네 너무 칭찬할 거리죠 네 너무 얼른 보고 싶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코닉이들 최고 박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4327님께서 와 왜 왜 왜 내일이 1주년이네 딱 좋다 오프닝곡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 그러네요 벌써 내일이 1주년이네요 아 또 센스있게 우리 스테이션제트에서 바로 또 네 예스 웨외를 틀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쵸 0057님께서 직접 대본도 쓰고 녹음도 해서 자체 제작 라디오 만들던 DJ 동동이가 지난주에 게스트 12명이 와도 끝떡이 없더라 내가 다 뿌듯해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지난주에 아 너무 가득차고 뭔가 풍성한 그런 라디오였죠 저도 트레저 친구들 나와서 너무 기분 좋았고 라디오 끝났을 때도 친구들이 계속 아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방해가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봐주는데 너무 잘해줬고 저번주에 너무 재밌었어가지고요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스테이션제트 우리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네 전 준비가 돼있습니다 3427님께서 동디와 오순도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니 동디 기다리려고 오늘 아메리카노의 샷 아 샷 두 잔 추가해서 먹었어 칭찬해줘요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나도 오늘 여러분들과 도란도란 얘기하려고 여기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커피예요 이게 네 커피를 챙겨왔습니다 저도 카페인 섭취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아주 그냥 좋은 시간 보내려고 만반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놀러와주세요 9887님께서 와 완전 공감 저도 이제 오는 칭찬 날름 받아먹기 연습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역이 최고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9877님 당신도 최고예요 네 오늘은 특별히 퀴즈와 함께 빵빵한 선물들까지 잔뜩 준비해놨으니까요 우리끼리 오붓한 시간 한번 보내봅시다 그리고 아직 비밀인데 제가 봄맞이 기념 라이브도 살짝 준비했어요 아무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 문자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생방송 스테이션 제트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스테이션 제트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스테이션 제트 공식 인스타그램 스테이션 제트 89.1 찾아오시면 됩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제트 저는 아이콘 동혁입니다 내가 호 하면 너는 예 환장? 아니죠 환상의 티키타카를 보여줄 바로 그분을 모십니다 동혁이와 이어부르기 동혁이의 아이콘데이 처음입니다 무려 실시간 전화 연결을 준비해놨어요 우리 코닉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 아 진짜 너무 좋네요 나도 코닉이들 목소리 너무 듣고 싶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도 듣게 되네요 동혁이와 이어부르기 어떤 코너인지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노래 한 소절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그 뒤 소절을 여러분이 바로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행운의 전화 연결이 되면 인사는 뒤로 일단 미루고 바로 따라 불러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여기까지 부르잖아요 그러면 제 한 소절이 끝나고 여러분이 전화 연결이 되면 바로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날 사랑했다 이렇게 이어 바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혁이와 이어부르기 코너가 되겠습니다 음 근데 전화는 제가 걸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걸어주셔야 합니다 콘서트 오픈 3초만에 티켓팅하던 우리 코닉이들의 그 실력 여기서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26298-2190번입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026298-2190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선물도 빵빵하게 준비했어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5장 와 무려 5장을 드리니까요 빠르게 전화 걸어주세요 그럼 첫 문제의 주인공 지난주 아이콘데이를 휩쓸고 간 우리 귀염둥이들이죠 우리 트레저의 신곡 직진 제가 부르고 난 뒤 뒤소절을 이어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You're the one 기다려왔어 바라볼수록 아름다워 You're the sun 가릴 수 없어 듣는 이 멀어도 자 뒷소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026298-2190번으로 전화주세요 어떻게 연결이 됐나요? 아직 안 됐구나 아 참 이 문제 어렵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You're the one 기다려왔어 바라볼수록 아름다워 You're the sun 가릴 수 없어 듣는 이 멀어도 자 여기입니다 전화 지금 연결됐나요? 아 됐다고 합니다 자 전화 연결 부탁드릴게요 됐나요? 전화 연결 지금 됐나요? 아 됐나요? 짐작은 바로 문제를 내면 되는 거죠 아 아직인가요? 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됐구나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아 지금 갑작스럽게 문제를 내서 지금 팬분들이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아 근데 문제가 지금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선물도 지금 많이 준비해놨고요 우리 여러분들 잘 지금 문제 들어보시고 바로 전화 연결해 주시면은 바로 네 뒷소절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전화 연결 됐나요? 아 전화 연결됐네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바로 뒷소절 불러주세요 너에게로 지킨 오 정답입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신 분 바로 맞추셨어요 아 실로폰을 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어요 자 실로폰 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성공입니다 바로 연결하자마자 성공해 주셨는데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인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제주 사는 제주도 서귀포 사는 문윤서입니다 문윤서님 맞나요? 아 제주도 사셨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직진 전곡 다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아 그 출장 15회 나와가지고 그 윤영 오빠가 부르는 것 듣고 계속 풀리해서 좋아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약간 좀 꽂히죠 노래 네 아 진짜 노래 너무 좋아 아니 근데 바로 연결해 주자마자 맞추셨었어요 아 진짜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 일단 별다방 커피 쿠폰 5장 선물로 드릴게요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지금 방송 나오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아 그 고민하던 게 있는데요 제가 2월 19일이 생일이었거든요 2월 19일이 생일이었구나 네 근데 제가 셀프 생일 선물로 하려고 하는데 헤드셋이 좋을지 에어팟 프로가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 평소에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 당연하죠 왜 이렇게 귀엽냐 근데 어 그러면 나는 그래도 휴대하기도 편하고 평소에 끼고 다니기도 편한 에어팟을 추천드릴게요 어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자 아 진짜 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일단 지났지만 네 문희영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16살이에요 16살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스테이션 제트 아이콘데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정답 맞히신 거 축하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끊지 마시고 저희 제작진들이랑 잠깐 통화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최희은님께서 제주 코닉 대박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손님이 제주도 분이셔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진한형이 없어서 아쉽네요 네 3620님께서 이 와중에 진짜 동동이 노래 너무 잘 불러 진짜 귀 호강 제대로 한다 보내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아유 또 이 호텀새를 타서 또 이렇게 칭찬을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내고 나니까 어 저도 좀 감이 오네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내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에 걸린 선물은 어 선물이 점점 높아지네요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제일 큰 사이즈 쿠폰인데요 어 이번 문제 얼마 전 저 대신 이 자리를 채워준 우리 수연이가 속한 그룹이죠 악뮤의 오랫날 오랫밤 아 이 노래는 정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오랫날 오랫밤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자 여기 뒷소절 정답 아시는 분은 지금 02-6298-219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됐나요 아 연결 바로 됐다고 하네요 자 연결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바로 뒷소절 부탁드릴게요 네 믿게 날 기억하지 말아줄래요 이야 우리 우리 큰애기들 청취자분들 너무 잘한다 이거 바로바로 맞춰주면 내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아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네요 아 노래 너무 좋지 아 두 번째 연결도 바로 성공입니다 자 일단 잠깐 얘기 좀 나눠볼게요 어디 사는 누군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서울 사는 이승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좀 서울 사는 누구 이승현이요 이승현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13살 13살 어떻게 아니 이 친구 아직까지 안 자고 뭐하고 있었어요 스테이션 제트 듣고 있었어요 제가 원래 아이콘인이 아닌데 킹덤 통해서 아이콘 알고 난 뒤으로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킹덤 보고 우리 팬이 되셨구나 네 제가 멜로디인데 아 진짜 멜로디예요 또 아 나도 멜로디인데 아니 또 어떻게 이런 연이 아니 오랫날 오랫밤 노래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원래 노래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어가지고 아 진짜? 악뮤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저 다 좋아하는데 요즘 낙하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낙하 노래 좋지 아니 근데 그 멜로디라고 했으니까 우리 비투비 선배님들 노래 중에 18번은 뭘까 궁금하네요 비투비 노래는 진짜 다 좋은데 어떤 거 어떤 거 하나만 꼽아보자면 2번 타이틀 음 2번 타이틀 노래 2번 타이틀 노래 좋아해요? 네 아 그렇구나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진짜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아이콘도 멤버분들 다 목소리 좋으시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진짜 앞으로 아이콘이 되거나 엄청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귀엽다 우리 아이콘 노래 많이 나온 많이 들어주세요 네 당연하죠 아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우리 제작진분들이랑 잠깐 통화하고 끊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두 번째 문제도 바로 이렇게 맞춰주시네요 아 13살 우리 청취자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요 진짜 이진선님께서 뭐야 뭐야 10대들 짱짱짱 보내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 시간까지 또 이렇게 들어주고 또 킹덤을 통해서 또 저희 좋아해주셨다고 하니까 또 뭔가 뜻깊네요 최희은님께서 귀여웡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유현정님 애기 애기 하다 보내셨어요 아 참 우리 코니에게도 또 마음도 따뜻하죠 자 이제 바로 또 세 번째 문제 좀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선물도 제일 좋은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뒷소절 잘 불러주신 분께는 뿌려 먹는 치킨 콜라 세트 거기에 미스탱 피자 한 판과 콜라 세트까지 얹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어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나요 선물 너무 좋은데 또 이렇게 심야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시켜먹기 딱 좋은 선물이네요 어 이번 문제는 마이노 우리 송민호 형의 아낙네라는 공입니다 어 그럼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여기 뒷소절 정답 아시는 분은 02-6298-2190 번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됐나요 아 연결됐어요 네 여보세요 아 아직 안 됐나요 아 아쉽네요 지금 전화번호 02-6298-2190 번호로 네 전화주시면 되는데 아 연결됐다고 하네요 네 바로 연결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네 아 이번에도 아 이게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 처음 해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잠깐 전화가 끊어졌다가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나 봐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고 계셔서 너무 좋네요 아 또 바로 전화 연결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꼭 성공하실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연결이 됐네요 바로 뒷소절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바로 그럼 뒷소절 부탁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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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연결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나 봐요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는 거 보니까 아 네 다음번으로 네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살짝 원활하지 않을 땐 또 실패 처리로 해보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 지금 연락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제 한번 다시 드릴게요 바로 뒷소절 불러주시면 됩니다 오 뭐야 갑자기 나의 파란색 아 나 네 오 야 바로 불렀어 야 당황하지 않고 바로 센스 있게 바로 불러주는 오빠 저 너무 떨려요 아 떨려요 일단 정답 맞추셨으니까 우리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요 어디 사는 누군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일산 사는 동영기 오빠 팬입니다 일산 사는 내 팬이에요 네 아니 근데 몇 번 만에 전화 연결된 거예요 한 번에 바로 된 거예요 아니요 저 10번 넘게 돌았을 거예요 아 진짜 아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전화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너무 좀 뜻깊은데 어떻게 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또 방송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 있으면 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프닝 때 그 오빠 라디오 옛날에 막 대본 써가지고 직접 녹음해서 할 때부터 들었던 그 팬인데 이렇게 요즘 라디오에서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어 제가 다 뿌듯하고 네 너무 재밌고 여건 너무 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진짜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는 중학생이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대학도 졸업하고 벌써? 네 그리고 내일 첫 출근이거든요 내일 첫 출근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그냥 자야 되나 라디오를 듣고 자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라디오 듣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진짜 첫 출근은 너무 잘했으면 좋겠고 아 이렇게 타이밍 좋게 나랑 얘기하게 돼서 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아 어떻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천천히 오래갑시다 앞으로 쭉 알았죠? 그럽시다 귀여워 진짜 너무 고마워요 치킨 피자 먹고 꼭 출근 힘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나 얘기해 주시고 또 스테이션 제트 자주 놀러와줘요 네 스테이션 제트 화이팅 감사합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우리 제작진분들이랑 통화 잠깐 하고 끊어주세요 안녕 자 오늘 진짜 연결 이렇게 전화해 주신 분들 너무 많은데 아 너무 게임을 잘한다 다들 다음번에 문제를 살짝 좀 어렵게 해야 되나 봐요 0510님께서 아 목소리가 0510님께서 일상 코닉이 센스 대박 그러니까요 문제 살짝 좀 어려웠는데 또 바로 이렇게 맞춰주시네요 6843님께서 전화 연결 너무 어렵네요 일상 코닉이 부럽다 보내셨어요 아유 진짜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해주시니까 제가 다 뿌듯합니다 최희은님께서 아 너무 훈훈해요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제작진분들이 또 팬이라고 하시니까 바로 bgm 깔아주시고 네 몽글몽글 너무 좋네요 오늘 전화 연결 대신 금손 코닉이들 모두 축하드리고 꼭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제가 가지고 온 추천곡 퀴즈 문제였던 아낙네와 같은 앨범에 수록된 송민호의 알람 듣고 다시 올게요 송민호의 알람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노래 좀 많이 들어요 어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민호 형 만나면 형 알람 너무 좋아요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민호 형도 바빠가지고 자 우리 코닉이들이 저에게 남겨주신 질문과 한 소절 요청 좀 살펴볼게요 아로님께서 내일이면 개강하는 대학생 코닉이에요 동기들이랑 친하게 지내려면 어떤 인사말이 좋을까요 동디에 인싸동디에 꿀팁 부탁드려요 아하 꼭 이렇게 개강하거나 뭔가 첫 출근 이럴 때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일 간단하고 심플하게 두 눈 마주치고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뭐 딱히 뭐 그런 거 없이 대신 그 인사 다음에 좀 몇 마디 더 붙이는 것도 나름 아 이 사람 되게 사람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약간 좀 어 되게 사람이 좀 뭔가 열려있네 하는 느낌을 받고 싶으면 아 뭐 식사하셨어요? 아니면 뭐 오늘 어 오늘 너무 이쁘게 하셨네요 약간 요런 칭찬 앞에 살짝 붙여주면은 또 좋잖아요 또 요런 칭찬하면 또 서로 주고받는 칭찬 속에 따뜻한 정이 있으니까 또 요런 팁 잊지 않나 합니다 유리님께서 개강날에 동디가 추천해주는 곡을 들으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어요 한 곡 추천해주시고 그 곡으로 한 소절 라이브까지 들려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야 잠깐만 어떤 노래가 좋을까 개강날에 추천해주는 곡 또 개학을 했고 새로운 시작이니 직진 추천해드릴게요 트레저의 직진 너에게로 직진 오오오오오오 또 개학도 시작하는 만큼 또 네 빡세게 또 기분 좋게 그렇죠 직진 이 노래 들으면서 난 파이팅이 넘친다 약간 이런 모드로 네 신나게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네 트레저의 직진 추천드립니다 문 루나님께서 동디 Can you keep the secret? 바비의 secret 동디 파트 2022년 버전으로 한 소절 불러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오 시크릿 되게 오랜만이에요 바로 또 한 소절 불러드려야죠 아 제 파트 I can keep the secret 움직일게 베이비 오늘 다 보여줘마 베이비 I can keep the secret 있어줘 내 곁에 데려갈게 아무도 찾지 않게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해주시니까 제가 또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도 얼른 솔로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네요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보이스님께서 요즘 아이콘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견딜만해라는 노래 들으면서 버티고 있어 동동이도 쿤이기들 보고 싶지 우리가 보고 싶으면 견딜만해 한 소절 불러줘 아 견딜만해 되게 오랜만에 저도 불러보는데 자 한번 불러볼게요 이별별 거 없더라고 목 놓아 울고 나니 후회가 됐어 맞나요? 가사가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좀 승에 차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오랜만에 부르니까 쿤이기들 너무 보고 싶네요 콘서트가 됐던 컴백이 됐던 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방금 불러드린 곡 아이콘의 견딜만해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콘의 견딜만해 듣고 왔습니다 0057님께서 스테이션 제트가 있어서 출근도 견딜만해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센스 너무 좋다 내일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동혁이의 아이콘 데이 3월이 됐어요 아직 날씨는 조금 쌀쌀해도 3월이니까 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봄맞이 라이브 살짝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코니기들에게 들려주고픈 노래는 자이언티 선배님의 뻔한 멜로디라는 곡인데요 지금 딱 요맘때쯤 뭔가 살짝 쌀쌀해졌을 때 살짝 센치해질 때 들으면 너무 좋은 노래더라고요 저는 살짝 차분해지고 싶거나 그냥 생각이 많아졌을 때 이 노래를 가끔 듣곤 하는데 그 감성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저 동디가 부르는 자이언티의 뻔한 멜로디 들려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3561님께서 우리 동디 목소리 너무 좋아 기절각 아유 또 이렇게 또 칭찬해주니까 또 나도 기분이 너무 좋다 6970님께서 동디 노래는 안 뻔해 늘 새로워요 최고야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스테이션 제트 또 이런 노래방 또 라이브를 위해서 매번 연습을 하고 오는데 다음번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좋은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무대에서 뭔가 보여드리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노래를 좀 들고 와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추천해주세요 임소정님께서 첫 소절부터 음색으로 찢었다 동독이 음색에 죄송합니다 동동이 음색에 취해버렸다며 책임정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 음색 많이 좋아해주시고요 네 저도 많이 음색을 갈고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님께서 와 동동이 노래 너무 달콤하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참 부를 때마다 쓸쓸할 때도 있고 달콤할 때도 있고 막 여러가지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4930님께서 자연동이다 보내주셨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저 자이언티 선배님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빨리 선배님 생곡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보내주신 댓글도 좀 계속 만나볼까요 7391님께서 동디 타코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시네요 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또 열심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코니 기자 때문에 제가 살만 난다 정말 은채님께서 동디 이제 고위 올라가는 고딩 코닉입니다 방학 동안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자는 버릇이 생겼어요 계약하고 지각하지 않도록 동디표 알람 만들어주세요 아 제 알람을 만들어달라고 은채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은채야 일어나야지 얼른 일어나야 돼 학교 지각하면 너 혼난다 진짜 나한테 아 이게 좀 도움이 되나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진이님께서 돈효구 아이콘의 좋아요 노래 한 소절 살아가면 내가 널 만나만은 기억을 남기고 아 제 파트네요 여기 동디 목소리 너무 좋아서 구간반보로 듣고 또 들었거든요 이 부분 한 소절 라이브 듣고 싶어요 보내주셨어요 바로 또 불러드려야죠 살아가면 내가 널 만나 많은 기억을 남기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가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요 이 노래 정말 좋아요 진짜 이 노래 처음 녹음했을 때 생각나는데 진짜 이 노래는 한 3큐만의 녹음이 끝났던 것 같아요 저도 이 파트 딱 부르는데 아 너무 좋은 파트다 이거 나한테 정말 잘 맞는 파트다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3620님께서 나는 요즘에 나도 모르게 들으면 슬프던데 동디 나도 모르게 한 소절 라이브 안될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뭐죠? 우리 노래는 중엔 어 이게 뭐지 내가 모르게 아닌가요? 내가 모르게 이 노래 같은데 제가 모르는 노래인 건가요? 죄송합니다 0903님께서 동디 아이유 노래 공부한다 했는데 언제 불러줄 거예요? 아이유 선배님 명곡이 너무 많아서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유 선배님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데 잠깐만요 아 에잇 에잇 있네요 우리는 너는 뭐죠?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자 다음번에 가사를 꼭 숙지해와서 한 소절 꼭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269님께서 영혼까지 섹시한 동디 밥이랑 부른 유쏘유바 한 소절 부탁드려요 아 제가 영혼까지 섹시한가요? 아 감사합니다 유쏘유바 오랜만인데 잠깐만요 음 가사가 아 요즘에 가사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가사가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은 아 매번 가사를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것도 좀 제대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4854님께서 자취하는 코닉인데 배달음식을 배달음식이 올 때 써먹게 동디 목소리로 현관 앞에 두고 가주세요 해주세요 아 이거 많이 하죠 정말 별 걸다 부탁한다 우리 코닉이들네 우리 여성 코닉이시면 현관 앞에 두고 가주세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모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8919님께서 동디 학교 축제에서 밴드와 함께 노래 부르던 게 생각나요 중학교 같이 다녔었던 게 감개무량합니다 어 뭐야 어 학교 축제에서 밴드와 함께 노래 부르던 게 어 저랑 같이 중학교를 다닌 친구인 것 같은데 어 누구지 저랑 같이 노래를 부른 거면 저랑 같이 보컬을 했던 친구인데 제가 지금 두 명이 생각나거든요 제가 실명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승철이 아니면 세역이거든요 아 오산중학교 기타 동아리 맞네요 맞네요 정말 대박 야 이 친구들이 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 줄 몰랐어요 아 제 번호 알면 빨리 연락 좀 주세요 아 뭐야 나 너무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 어 아니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생각이 진짜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게 진짜 사연이 좀 긴데 이 친구들이랑 이 동아리를 하면서 공연도 많이 했고 밴드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같이 노래 부르는 친구는 그 친구밖에 없는데 제가 처음 이 아이돌이란 걸 가수라는 걸 해보고 싶었을 때 첫 캐스팅이 이 밴드를 하다가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아 정말 뜻깊은 연인데 아 제 번호 있으면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이름을 꼭 보내주세요 네 지금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이휴미님께서 동디 동디 너란 바람 따라 한 소절이 아닌 두 소절 불러주세요 언제 들어도 명곡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어디를 불러줄까 네 아 미안해 이 말도 없이 널 다시 보기가 내겐 너무 힘겨워서 그랬어 웃으며 떠나보낸 널 잊지 못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아 야 네 어 또 아림님께서 보면은 특히나 더 생각나는 아 아 아 아 아이콘의 너란 바람 여기도 보내주셨네 아 아 진짜 너란 바람 따라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어 너란 바람 따라 빨리 좀 직접 콘서트나 어디 우리 코니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빨리 좀 라이브로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에 들을 곡은요 지난주에 트레저 앨범 소개해드릴 때 끝까지 듣지 못했던 곡이라 아쉬워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트레저의 BFF 듣고 다시 올게요 트레저의 BFF 듣고 왔습니다 8393님께서 최근에 다시 이별길에 빠져있는데 2022년 버전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별길 명곡이죠 바로 갈게요 잘 가요 그 험한 이별길을 나를 떠나부니 꽃길만 걸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콘 노래 부를 때마다 진짜 너무 코닉이들 생각나네요 어떡하지 나 진짜 뭔가 가슴이 좀 그래 0904님께서 동디 지난주에 햄버거 애교 다시 제대로 해주면 안 돼요? 저 오늘 뭐 먹을게요 햄버거 와구와구 아아 아니 나 이거 피하려고 그랬는데 BGM을 깔아주면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은 얼굴 안 반겨져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달아오르고 있죠 벌써? 어 진짜 빨개진다 나 어떡하지? 하하 가겠습니다 아이 그냥은 넘어가네 저 오늘 뭐 먹을게요 햄버거 와구와구와구 빨리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하하 네 2696님께서 동디 이제 곧 꽃이 피겠죠 10cm의 봄이 좋냐 한 소절 부탁드려요 보내주셨어요 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똑같이 그렇게도 좋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이 노래 좋죠 봄 들으면 또 가끔 플레일리스트 차 안에서 틀으면은 멤버들이랑 너무 웃으면서 들어요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노래 너무 귀엽잖아요 10cm 선배님들 노래 너무 좋았는데 아 다음번에 라이브 준비할 때는 10cm 선배님들 노래도 한번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기분 좋은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오늘 뭔가 게스트 분들이 안 계셔도 뭐 이런 또 우리 코닉이들이랑 도란도란 둘이서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아 뭔가 우리 둘만의 또 뭔가 따뜻한 이런 우정도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스테이션 Z 동혁의 아이콘 데이 오늘 코닉이들의 목소리도 듣고 제 라이브도 들려드리고 진짜 한 시간 너무 알찼던 것 같아요 아 또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4327님께서 오늘 진짜 알차다 욕심 같지만 매주 일했으면 좋겠어 제약진분들 감사해요 동디랑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더 가까워지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노래도 들려드리고 뭔가 한 시간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청취자분들 코닉이들이랑 티타임 같은 느낌이네요 스타도 떨고 네 5156님께서 동둥이 덕분에 2022년 최고의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5156님의 화요일이 저 때문에 이렇게 최고가 됐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3427님께서 오늘 동디가 코닉이들 베프해줬네요 고마워요 에이 무슨 말을 코닉이들이 제 베프죠 네 저 친구 없어요 여러분이 제 베프죠 또 놀러올게요 자주 놀러와주세요 이진선 님께서 오붓해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요 어 내일 이 시간에 이어지는 제이비의 r&b 또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끝 곡은 저의 추천 곡이에요 어 박효신 선배님의 그날 인데요 어 드라마 ost 로도 정말 유명했던 곡이구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던 곡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또한 들으면서 언제나 위로 받고 어 정말 가사가 너무 좋아서 네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박효신 선배님의 그날 들려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겟레디 오늘 밤도 꿀밤 겟레디 오늘 밤도 꿀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